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여러분들 지금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 자치시 제외하고 3구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후보사의 득표수가 어떻게 이동한지를 일목요연한 게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것을 제가 요약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인천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은 인천에서는 윤석열 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후보가 68,450표로 패배했다고 발표한 겁니다 공식 데이터가 제야 전문가가 후보 사이에 인위적으로 이동한 표를 다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공짜로 뭡니까 먹은 표를 다 토하게 만들고 윤석열과 심상정이 뭐죠 어리버리하게 빼앗긴 표를 다 찾아주고 나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선관위 발표처럼 윤석열이 6만 8천 표 차이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11만 표 차이로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밝혀질 수 있습니까 전산 조작을 했으니까 전산 프로그램 가지고 뭐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 만들어서 발표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지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관이 발표된 자료란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란 거죠 이거를 가지고 뭐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썼는지를 여러분 찾아내서 뭐죠 그 찾아내가지고 모든 것을 원위치 원상복귀시켜가지고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구한 것이 지금 보시는 추정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썼기 때문에 발각이 된 거지 전산 프로그램을 쓰지 않았으면 발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전투표를 넘어가지고 당일 투표까지 하면 더 정확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를 보시게 되면 흥미롭지 않습니까 3구 대통령 선거 지역별 후보별 득표수 총득표수입니다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앞에 거는 여러분들 사전투표만 한정된 것이고 여기 경기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에서는 윤석열과 심상정 함께 해서 뭘 빼앗았는가 하니까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의 3.21%를 빼앗고 심상정의 0.61%를 빼앗아가지고 이 빼앗은 만큼 누구에게 밀어줬습니까 이재명 후보한테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밀어준 데이터가 뭐죠 여기는 승관이 데이터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승관이 발표는 이재명이 44만 표 차이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런 황당한 짓이 있습니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후보사에 인위적으로 이동한 표를 다 찾아내가지고 원위치를 시키니까 윤석열이 경기도에서 44만 표로 패배한 것이 아니고 12만 9천 표 차이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가 57만 7236표 정도가 이니지로 쑤셔 넣은 겁니다 인천시 보시기 바랍니다 총투표 참가자수의 2.85%를 윤석열 안께서 빼앗고 심상정의 0.18%를 빼앗아가지고 빼앗은 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정발했습니까 하늘에 날아갔습니까 이재명이 함께 다 대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관이 발표된 자료가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이 34,760표 차이로 패배했다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공식 데이터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두 눈을 부럽뜨고 선거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후보별 특표사의 정확한 수학적인 규칙성이 발견돼서 그거를 가지고 조작률을 찾아낸 다음에 이재명이 그냥 퍼먹은 것을 다 뭡니까 토해내게 하고 심상정과 윤석열이 뭡니까 어리버리하게 빼앗긴 표를 다 찾아주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윤석열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 76,173표 차이로 승리한 거 아닙니까 표가 얼마나 쑤셔 넣었다는 겁니까 11만 933표가 뭡니까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차이값이라는 건 조작표수입니다 투표 후보 간 득표수를 이동시킨 조작규모가 차이값입니다 이게 다 찾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입니다 이게 선관이 발표된 자료 공식 데이터입니다 불변입니다 변경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다 조작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에게 쑤셔 넣고 윤석열에게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고 여러분 다 원위치시키니까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상수정토탈 서울부터 시작해 13개에 13개에 전라남도까지 13개 시도광역시에서 훔쳐간 거 다 되찾고 그냥 공짜로 그냥 퍼먹은 거 다 깨내게 하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더 좋은 것은 두 가지를 수평으로 해놨으면 더 낫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딱 정리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이재명이 13개 시도에서 769만 표를 받았다고 했는데 제야 전문가 추정해보니까 659만 표밖에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9만 6980표가 쑤셔 들어간 거죠 윤석열이 선관위가 597만 5112표를 받았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진짜 구해보니까 701만 표를 여러분들 받은 거 아닙니까 103만 5886표를 빼앗은 거죠 정의당이 심상정도 6만 1094표를 빼앗긴 거 아닙니까 3구 대통령 선거 13개 여러분들 시도에서 윤석열은 42%를 득표했고 이재명은 54%를 득표했고 이재명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이겼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제야 전문가 이름 추정해보니까 이재명이 이긴 것이 아니고 윤석열이 49% 이재명이 46%로 아슬아슬하게 윤석열이 이긴 거죠 여기는 경남 경북 제주특별시가 지금 아직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체 사전투표 조작률이 참가자 수의 7.29% 0.44%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선관위는 이재명이 171만 표 차이를 이겼다고 했는데 구해보니까 윤석열이 41만 6,648표를 이긴 거 아닙니까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런 자료들이 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는가 하니까 서울에 25개 지역이 다 조사가 돼 있으니까 부산 15개 다 돼 있으니까 각각에서 여러분들 다 표를 이동시켜 가지고 합산한 것이 이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뭐 그냥 선거를 그냥 완전히 뭐죠 컴퓨터 게임처럼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 이거 아무 문제없다고 그냥 듣고 가자는 거 아니에요 사회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제가 볼 때나 이거는 뭐 정상사회라고 나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양심도 죽고 윤리도 죽고 이런 걸 듣고 무슨 이재명이 여러분들 비리를 수사하면 뭐 합니까 이재명이 비리보다 뭡니까 1억배 100억배 더 심각한 무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정상이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조작을 안 했으면 발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전산을 조작하지 않으면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는 지 멋대로 뭡니까 분포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전산을 가지고 깔끔하게 먼저 조작을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역으로 뭡니까 전산 조작한 공장을 습격해서 찾아낸 겁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관위 발표된 자료가 여러분 다 이렇게 테이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그 숫자를 만드는 공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야 전문가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선관위가 당신들은 이 자료만 봐라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것을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만들어낸 공장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공장을 그 공장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 공장을 찾아낸 다음에 뭐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값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이걸 믿으라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최종 결과다 너희는 이것만 믿어라 바보 천치들아 이것만 믿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걔 중에 바보 천치 아닌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재야 전문가가 이 자료를 그대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걸 분석한 거 아닙니까 분석해 보니까 뭡니까 바로 공장에서 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선거 데이터를 그 여러분 선거 데이터의 규칙을 착각하게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역으로 뭐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만든 다음에 뭡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상 수정 토탈인 겁니다 두 개를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격차가 있는 거죠 쑤셔넣고 빼고 쑤셔넣고 빼고 쑤셔넣고 빼고 다 한 겁니다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그게 재야 전문가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미국처럼 뭐죠 민간에게 수여할 수 있는 자유메달이 있으면 그러면 진짜 재야 전문가에게 자유메달 하나 줘야 되는 겁니다 날밤을 세워가 일을 했으니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배운 사람들 다 파입니다 뭐 서울대를 나오면 뭐합니까 서울법대를 나와서 뭐합니까 대법관들이 내가 하는 짓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법관입니까 하버드를 나오면 뭐합니까 MIT를 나오면 뭐합니까 예의를 나오면 뭐합니까 다 입 다물려 않습니까 혹시 피해라도 있을까 싶어 가지고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이 정도 되면 나는 나라가 이 정도까지 뭡니까 이렇게 나라가 퇴락한 나라가 된 줄 몰랐어요 이렇게 하면 선거를 그냥 선거를 그냥 주물러도 다 입 다물고 그냥 내 환모만 있으면 벌룰룰룰 떠는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돼 가지고 이런 짓거리 했는데 이게 되겠냐고요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다음에 제주자치실험들까지 되어지게 되면 몇만 표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으면 지금 지금은 한 400 뭐죠 한 240 몇만 표 정도까지 지금 찾아냈는데 몇만 표까지 찾아낼 수 있는지 조금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다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죠 에이 참 말이 되는 짓들 해야지 말이 되는 짓들 해야지 참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잊을 수 없는 짓들 한 거죠 으 으 으 으